엽서에 발레가 왔으면 프라징도 쓰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사라판디, 콜라브루나무 사라판디, 콜라브루나무 이게 무슨 뜻이야? 수영장에서 아침 식사하는 거 헬튼 밸레 리소트에서의 플루팅 브레이크퍼스트입니다 메뉴들이 보시면은 일반 다른 곳에서 먹었던 곳과 조금씩 다른데요 오픈 샌드위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일 플레이트고 잼도 이렇게 4가지 종류나 주더라고요 음료수 나오고 베이커리 종류도 다양하고 요거트 시리얼인가봐요 광고주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라맘마깐 자 여러분 저희 플루팅 브레이크퍼스트를 시켰고요 이거 하루 전날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,2,3 1,2,3 마다에 배와 배가오고 왔어요 워우 여러분, 이렇게 수영장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. 왜 너무 추워요? 왜 너무 추워? 트윈 프로이비릿? 아, 진짜네. 트윈 프로이비릿이네. 근데 올 할 수 있어, 바다에서. What can I do? 아, 진짜네. 아, 진짜네. 아, 진짜네. 아, 진짜네. 아, 진짜네.